너 어디 갈까? 너 싫어하잖아 얼굴 그렇게 갖다 대면 안 돼 발탐일 건데? 나가자 나가자 다리 그러면 다쳐 하나도 안 아파 진짜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하지마 안 아파 다 알아 손님 이러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봐 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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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입장 아름다운 응 오 제가 10분 흔들기 털을 먹으면 안 돼 아무것도éré 너로 끓인 채찍 결혼식 진짜 잘해야지 mashed Mud 흐넹 흫 전화 영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안녕 이제 멈춰서